잠시 조화가 아닌 죄인과 할 얘기가 있으니 조치를 취하게 해. 예 알겠습니다. 너희들은 서문으로 가 있거라. 예! 정승지. 나갈게. 예. 괜찮으십니까 대감?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네. 그래 이제 어쩔 것인가. 난 언제 방면해 줄 것인가. 이보게 정승지. 송구하지만. 대감을 구할 방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 지금 자네 뭐라 했는가 구할 방도가 없다니. 이보게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날 좀 구해주게. 옥사에 박초 군사를 드린다면. 박초는 이미 풍비 박산되었습니다. 모두가 대감께서 부주의한 탓이었지요. 발각되었을 땐 모든 책임을 혼자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모든 것은 대감께서 혼자 하신 일입니다. 전 그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이보게. 이보게 정승지. 이보게 정승지. 이보게 정승지. 뭐지. 나한테 이럴 수가. 그래. 병파는 무사히 외군부를 압성되었는가? 예. 알겠네. 그만 가보게. 예. 그게 정말 사실이냐? 정말 옹주가 역모를 꾸며 세손을 음해하려 했다는 것이야? 예, 마마. 지금 그런 일로 병판이 의군부에 하옥되어 싸웁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마마. 주상전하께서 친히 그 자리를 추국해 옹주의 혐의를 밝히실 거라고 하옵니다. 어마, 마마. 어마, 마마. 승지 정우겸이 의군부 옥사에? 예, 저. 옹주가 개입된 일을 정승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가 왜 의군부 옥사에 나타났겠습니까? 만약에 병판을 만나 무슨 술하듯으려는 것인지. ECBI 3 2 감사합니다.